위대한 개즈비 2장 2편입니다. 앞에 영상인 2장 1편은 철로 옆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석탄재가 쌓여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그 위에는 안경 쓴 눈만 그려진 Dr. T.J. 에클버그라는 안과의 간판이 있습니다. The fact that he had won, that 이하라는 사실, 즉, Tom이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 was insisted upon, 그 사실이 계속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Wherever he was known, 그가 알려진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즉, 사람들이 그를 아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Tom을 아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Tom한테 여자가 있대, 이런 소문이 계속 돌았다는 겁니다. His acquaintances resented the fact. Tom을 아는 사람들은 that 이하라는 사실에 붕괴했습니다. He turned up. 그가 나타났어요. In popular cafes, 사람이 많은 카페에 with her 내연녀를 데리고, 모두 연결하면 사람이 많은 카페에 Tom이 내연녀를 데리고 나타났다는 사실에 Tom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붕괴했다는 겁니다. Tom을 아는 사람들이 붕괴한 이유는 얘가 결혼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버젓이 나타나니까 붕괴한 거죠. And leaving her at a table. Leaving, 분사구문이에요.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즉, 동시 상황입니다. 그 내연녀를 테이블에 내버려 두고, sontered about. 여기 that 이에서는 he가 주워, turned가 첫 번째 동사, sonter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Tom이 내연녀를 데리고 카페에 나타나서 그 여자는 테이블에다 내버려 두고 자기는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는 거죠. Chatting with whomsoever he knew. Chatting, 다시 분사구문입니다. 역시 동시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과 잡담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Tom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은 그를 알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계속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내연녀를 데리고 사람이 많은 카페에 나타나 그녀를 테이블에 내버려 둔 채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사람과 잡담을 하는 것에 대해 Tom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붕괴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ough I was curious to see her. 비록 내가 Tom의 내연녀를 보고 싶기는 했지만 I had no desire to meet her.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But I did. 여기서 did는 앞에 meet her를 대신하는 대동사입니다.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만났어요. I went up to New York. 나는 뉴욕까지 갔어요. With Tom. Tom과 함께. On the train. 기차를 타고. One afternoon. 어느 날 오후에. 그리고 when we stopped by the ash hips. 여기서 we는 Tom과 나를 가리키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차가 멈춘 겁니다. Ash hips라는 거는 value of ashes. 제 계곡을 얘기하는 건데 지난번 영상에서 기차들이 제 계곡을 지나갈 때면 항상 1분 정도는 정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차가 정차를 했을 때 He jumped to his feet. 여기 he와 his는 모두 Tom을 가리키고 있죠. Tom이 벌떡 일어났어요. And taking hold of my elbow. Taking도 분사 구문이죠.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즉 동시 상황. 내 팔꿈치를 붙들고. Literally forced me from the car. 여기서는 he가 주어 jumped가 첫 번째 동사 forc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Tom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억지로 밀었어요. From the car. 기차에서부터. 내 팔꿈치를 잡고 차에서 끌어내다시피 한 건데 literally 글자 그대로 진짜로 잡아 끌어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무 인격인 Tom의 캐릭터가 닉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잡아 끌어내린 거죠. 힘이 좋으니까. 정의하겠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Tom의 내연녀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결국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Tom과 함께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 계곡 옆에 기차가 잠시 멈추자 Tom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 팔꿈치를 붙들고 글자 그대로 나를 열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We are getting off. He insisted. 여기 현재 진행형이 쓰였는데 현재 진행형이 지금 진행 중인 동작 이외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등 소위 왕래 발착 동사하고 같이 쓰일 때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We are getting off. off는 우리가 내리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내릴 거야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He insisted. Tom이 거의 강요를 했어요. 이제부터 he는 당연히 Tom이죠. I want you to meet my girl. 나는 네가 내 여자를 만나기를 원해. 내 여자를 만나게 해줄게. 이런 뜻이죠. I think. 나는 생략된 that 이하라고 생각해요. He tanked up a good deal. 그가 많이 채워놨어요. At lunch and 점심 식사 때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웠다는 거는 술을 진탕 마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아 얘가 술이 많이 취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히드는 he had를 줄인 말이죠. had tanked.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보다 앞선 과거인 대과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차에서 실랑이를 하기 전에 어디선가 술을 진탕 마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리가 있나 싶었다는 건데 제일 앞에 I think는 또 현재형으로 쐈어요. 지금 현재 즉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기차를 타기 전에 술을 진탕으로 마셨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his determination to have my company 나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이 bordered on violence 거의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the super silly assumption was 사람을 얕보는 억지스러운 추측은 that 이하였어요. on sunday afternoon 일요일 오후에 i had nothing better thing으로 끝나는 말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내가 더 좋은 아무것도 없어요. to do 해야 할 아무것도 없어요. 더 좋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비교급이니까 탐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탐의 생각에는 네가 일요일 오후에 내 여자 만나는 거 말고 특별히 좋은 할 일이 있겠냐 싶었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는 탐이 닉을 아주 깔보는 억지스러운 추측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내릴 거야. 탐이 강요하다시피 말했습니다. 내 여자를 보여줄게. 지금 생각하니 탐은 점심 먹으면서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나와 함께 가겠다는 그의 결정은 거의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일요일 오후에 내가 그보다 더 괜찮은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나를 얕보는 제멋대로의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 followed him. 나는 탐을 따라갔습니다. Over a low whitewashed railroad fence. 하얗게 칠을 한 낮은 철길 울타리를 넘어서 And we walked back. 울타리를 넘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걸었어요. A hundred yards. 100야드 정도를 걸었어요. Along the road. 길을 따라서 On the Dr. Heckelberg's persistent stair. 에클버그 박사가 집요하게 빤히 쳐다보는 밑으로. 이거는 광고 표지판에 그려진 눈을 얘기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흰색으로 칠한 낮은 철길 울타리를 넘었고 우리는 에클버그 박사의 눈이 집요하게 빤히 쳐다보는 아래로 길을 따라 100야드 정도를 뒤쪽으로 걸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 only building inside. 시야에 들어오는 유일한 건물은 Was a small block of yellow brick. 노란 벽돌로 만들어진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Sitting on the edge of the wasteland. 여기 sitting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노란 벽돌 건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건물이 버려진 땅의 가장자리 위에 앉아있는 거죠. 여기서 버려진 땅은 쓰레기 하치장 즉 value of ashes를 가리키는 겁니다. 쓰레기 하치장 끝머리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다 그 노란 벽돌 건물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건물이 A sort of compact main street. 일종의 작은 중심가예요. 이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서 main street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작은 중심가가 쓰레기 하치장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라든가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and contiguous to absolutely nothing. 자 여기는 생략된 비동사 was에 ministering이 첫 번째 contiguous가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 중심가에 인접한 것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결국은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 건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달랑 그 건물 하나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유일한 건물은 잿더미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노란 벽돌 건물로서 그 건물은 쓰레기 하치장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중심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one of the three shops it contained it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어서 the three shops를 가리킵니다. 그 노란 벽돌 건물에 들어있는 세 개의 가게 중에 하나는 was for rent. 임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어있다는 거죠. and another was an all-night restaurant. 또 다른 하나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었어요. approached by a trail of ashes. 우선 approach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an all-night restaurant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이 재를 끌고 간 흔적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 옆으로 차들이 재를 싣고 지나간다는 거죠. the third was a garage. 세 번째 가게는 차량 정비소 겸 주유소였습니다. repairs. 조지 B. 윌슨. cars bought and sold. 여기는 그 가게 간판 내용이에요. repairs. 차량 수리. 조지 B. 윌슨은 이 가게 주인의 이름이고요. cars bought and sold. 이게 간판이라서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bought and sold라는 과거 분사가 수동의 뜻을 가지고 cars를 수식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수동은 아무래도 우리말로 어색하니까 자연스러운 우리말로는 자동차 사고 팝니다 정도의 뜻입니다. and I follow time inside. 그리고 나는 탐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의하겠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있는 세 가게 중 하나는 임대 중이었고 또 하나는 재를 싣고 다니는 길가에 가까이 있는 24시간 영업식당이었는데 세 번째 가게는 차량 정비소 겸 주유소였고 그 간판에는 차량 수리 조지 B. 윌슨 자동차 사고 팝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탐을 따라 그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 interior was unprosperous and bare. 그 가게의 내부는 번영하지 않았고 장식이 없었습니다. 번영하지 않았다는 거는 장사가 안 되는 티가 팍팍 났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팔이 날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The only car visible. visible 앞에는 관계되면서 B 동사가 생략이 돼서 the only car을 수식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유일한 자동차는 was the dust-covered rack of a Ford. Ford 상표의 부서진 자동차. 그런데 그게 먼지로 뒤덮인 부서진 자동차예요. 다음에 관계되면서 which the recover Ford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부서진 자동차가 크라우치데나 딤 코널 어두운 구석에 쭈그리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건물의 내부는 장사가 안 돼서 파리를 날리는 것 같았고 장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자동차는 어두운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쭈그리고 있는 부서진 포드차 한 대 뿐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t had occurred to me 이 문장에서는 it는 가 주어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that 이하라는 생각이 났어요. this shadow of a garage 정비소의 이러한 영상이 must be a blind 여기 조동산 must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당위성을 나타내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강한 추측의 의미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강한 추측으로 눈가림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정비소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진짜 정비소 맞나 할 정도로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비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비소의 희미한 영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의 눈가림일 거다라는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that 이하도 역시 진짜 주어입니다. sumptuous and romantic apartments 호화롭고 낭만적인 방들이 were concealed overhead 위층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났어요. 정비소라고 들어가는데 그 내부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형편이 없으니까 아 이거는 다 위장이고 진짜 좋은 것들은 다 위층에 있겠지 이런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the proprietor himself appeared 가게 주인이 나타났어요. in the door of an office 사무실의 문 안에서 wiping his hands wiping 또 분사 고민이죠.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입니다. 자기의 손을 닦으면서 on a piece of waste 기계를 닦는 천 조각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희미한 영상과도 같은 정비소는 틀림없이 눈가림일 것이며 호화롭고 낭만적인 방들은 위층에 감춰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가게 주인이 사무실의 문 안에서 천으로 손을 닦으며 나타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e was a blonde spiritless man. He는 가게 주인이죠. 여기 blonde와 spiritless는 부정관서 어로 한 대 묶여서 man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금발이고 매가리가 없는 남자예요. anemic and faintly handsome. 자 여기도 모두 앞에 man을 수식하는 말들이니까 이 가게 주인이 기력도 없지만 그럭저럭 handsome했다는 얘기입니다. when he saw us 그 사람이 우리를 보았을 때 a damp gleam of hope 희망의 촉촉한 반짝임이 sprang into his light blue eyes 그의 옅은 푸른 눈 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즉 희망의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금발이고 그럭저럭 핸섬했는데 기운이 없고 매가리도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았을 때 그의 옅은 푸른 눈에는 촉촉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